뭐야 안경이 어떻게 됐는데? 안경이 깨졌어요 봐봐 네 뭐야 완전 박살났잖아 응 아이고 뭐 하다 그랬어? 아.. 위지탈 하다가요 뭐? 위지탈 위지탈? 위지탈이 뭐야? 아까 뭐 아 위에 지상이랑 뭐 그런거 탈출놀이? 아니 뭐 탈출놀이 그냥 잡는거야 아이고 안경이 떨어졌어? 어.. 모르겠어 아까 제가 아니 뭘 몰라 안경이 떨어졌으니까 깨졌을거 아니야 그냥 깨지지 않았을거 아니야 뭐 제가 좀 떨어졌거든요 니가 떨어지면서 안경도 같이 떨어진거야? 그런거 같다 어차피 안가 갈 때도 됐으니까 내일 가보자 네 응 니가 아침부터 뭐해? 뭐하냐고 응 응 숙제 쓰고 있으니까 볼만하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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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 안 써놔 얼굴 좀 보여줘봐 그게 뭐야 ㅋㅋ 제 동생이랑 하나씩 똑같아 동생이 오빠 닮은 거겠지 ㅋㅋ 잘 보인다고 ㅋㅋ 잘 보인다고 ㅋㅋ 그게 뭐야 ㅋㅋ 이거는 얇은 거 ㅋㅋ 이거는 작은 거 ㅋㅋ 이거 써봐 ㅋㅋ 너무 큰 거 아니에요 ㅋㅋ 어디서 다 쓴 거야 ㅋㅋ 너무 크잖아요 ㅋㅋ 잘 보이니 ㅋㅋ 네 ㅋㅋ 좋아 ㅋㅋ 왜 좀 어지러워 ㅋㅋ 뭔가 좀 귀여운 거 같아요 ㅋㅋ 아 그래 ㅋㅋ 하루 이틀 정도 적응해야 된다고 그랬어 ㅋㅋ 아 근데 오늘 하나도 안 이랬는데 ㅋㅋ 이번에 도수가 올라가서 그래 ㅋㅋ 올해 도수 올라가도 괜찮았어요 ㅋㅋ 지금도 어지러워 ㅋㅋ 괜찮아요 ㅋㅋ 괜찮아요 ㅋㅋ 괜찮아요 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어떡하지 ㅋㅋ 호텔 거 같아 ㅋㅋ np 우와 너무 약하잖아 ㅋㅋ 생각보다 선생님은 아아 아빠 얼마나 잘하나 보자 ㅋㅋ 제대해서 .. 조금만 빼고 ㅋㅋ 아매워 한 번에 안 났지? 다시 말해리세요 어iese 어! 잡았어요 애 너무하네 이거 너무하네 어렵다 너무